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포업 발표를 받게 된 코도당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이 무엇인지, 서로의 장단점, 그리고 어쩔 때 스케일업이 좋은지, 스케일아웃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이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스케일업은 크게 위로 간다, 스케일아웃은 넓게 퍼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용어 쉽더라고요,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위기의 비모가 나옵니다. 위기의 비모? 여기에 비모가 있죠. 비모가 위기를 맞았어요. 바로 이 자소서 때문에, 오늘까지 자소서를 마감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비모는 이걸 오늘 알아가지고, 자소서를 하나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모는 생각을 했죠. 이 자소서를 오늘 어떻게 끝낼까, 끝내야 될까, 그래가지고 첫번째 생각한게, 자기 친구들을 보러와서 돈으로 이제 이것좀 해달라, 저것좀 해달라, 일일이 할당할당 해주는 겁니다. 스케일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두번째 방법으로는, 엠모, 성능이 좋은, 이력서의 마스터. 1번 뒷번까지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돈으로 해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위에는 이제, 여러 대 서버에 두는, 이게 서버를 한 대의 서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산처리를 해서 하는게 스케일아웃이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성능 자체를 향상시키는게,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이제 스케일업은 서버 그 자체를 증강시켜, 이제 프로듀싱 처리 능력을 이제 항상 시키는 걸 말합니다. 또다른 말은 이제 수직 스케일로 부르고, 그래서 장점은 이제 구축, 설계가 되게 쉽습니다. 하드웨어만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복잡성, 설계 비용이 안들죠. 그리고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스토리지 컨트롤러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용량 성능 확장의 제한, 또 비싼 트랙비 부하로 인한 장애 예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CPU i3, i5, i7을 예로 들텐데, i3에서 i5가 가능한 경우, 성능 향상 비율이 1.5배 되는데, i5에서 i7가 가능한 경우, 1.3배, 2,3배 정도밖에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2배에 비례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i3에서 i5 가는 경우에는, 가격이 6만원 정도, 되게 낮게 가는데, i5에서 i7 가는 경우, 한 20만원 차이 나니까, 그만큼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주요 기술은 이제 이렇게 되어있고, 고성능 CPU, 메모리 확장, SSD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일 아웃을 볼텐데,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서버의 데스를 증가시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수평 스케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장점은 지속적인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확장성이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 단점에서 나올텐데,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장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아까 저 스케일 아웃보다는, 이것도 스케일 아웃보다 저렴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제 설계 구현의 복잡성, 그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만약에 설계가 한계에 다 달랐을 경우에,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기본적인 직렬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역폭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코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역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능이 막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과가 발표했을 때 그것처럼, 그리고 주요 계시는 샤딩,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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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쇠, 이렇게 등이고요. 큐도 있고, 막 그럽니다. 보면은 이제 어쩔 때 쓰면 좋으냐, 스케일업 같은 경우, 정합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금 OLTP, 그러니까 이 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갱신이 될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게 좋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케일업 서체를. 스케일아웃은 높은 병렬성을 실현하기 쉬운 경우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정합성 유지가 쉬운 경우 예를 들어 메일 게시판 서버, 데이터 읽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서버 등 이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면 지표인데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뛰면 뛸수록 성능이 낮아지게 돼요 점점 성능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원래 반대로 로고선이라고 하는데 스케일아웃은 일정 수준으로 쭉 올라가지만 아까 말했듯이 복잡성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스케일업의 아키텍처이고요 이게 스케일아웃의 아키텍처 아까 보면 기본적인 직렬화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점에 바로 로드 밸런스 이쪽 부분이 직렬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때 쓰냐 왜 인프라 스트럭처나 애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에는 스케일아웃을 쓰고 비즈니스 프로세싱 스케일아웃을 쓴다고 예를 갖고 온 거고요 다음에는 SPOF에 대해 설명할 텐데 싱글 포인트 오브 패러의 약자입니다 SPOF가 그리고 단일장애점이라고 부르고요 고장점 실패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어느 특정 한 부분의 요소가 에러가 나면 그 전체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라우투 같은 경우 얘가 고장나면 전체 통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SPOF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보면 허브나 케이스, 스위치 같은 경우 그런 쪽에 SPOF를 많이 부르고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봐서 또 몇 개 있긴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복잡한 시스템인지 판별 단일장애점 파악 및 제거를 해야 됩니다 높은 심리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단일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단일 컴포넌트를 의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복잡도를 낮추거나 복제, 다양성, 문서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 관점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요청이 갔을 경우에 그 로드밸런스 되는 부분에서 SPOF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하죠 하나에서 여러 개 분산 처리해줄 테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N 대 웹 서버나 아니면 L4 스위치나 L7 스위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 왓스로 갔을 때 요청이 이쪽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오류가 개발자의 코드로 인한 문제점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 대 왓스를 똑같이 웹 서버처럼 구축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점을 봤을 때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보통 해결 방안은 레이드나 나스 등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했을 때 이제 SPOF가 남은 지점이에요 되게 많죠 다 단위로 처리했으니까 하나로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 자체를 하나, 두 개 그리고 둘, 하나, 두 개 되게 세 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 정도까지 나타납니다 되게 복잡하죠 SPOF가 다 이게 완전 이중하라고 완전 이중하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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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